해냈다 해냈어 맛떡이 해냈어 해냈다 해냈어 또다시 해냈어 해냈다 해냈어 맛떡이 해냈어 이걸 보시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맛떡 더 미라클 샵앤바 콜라보 할인 이벤트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? 블랙 버버니스키 영상가 7만 3천원 특가 4만 9천 9백원 20병 한 장 와이드 터키 101 1리터 정상가 8만 3천원 특가 5만 9천 9백원 20병 한 장 롱구르치 정상가 8만원 특가 6만 9천 9백원 20병 한 장 탈리시커 10년 정상가 8만 2천원 특가 5만 8천 9백원 20병 한 장 더 글랜 리벳 12년 정상가 9만 5천원 특가 7만 6천 9백원 30병 한 장 보모어 12년 정상가 9만 4천원 특가 7만 9천 9백원 10병 한 장 그리고 저희가 추가 행사로 구하기가 힘드신 발베니, 클렌알라키, 메칼란 그리고 저희가 세이브 해놓을테니 맛떡이라 외쳐주시면 저희가 한 병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어떻게 하죠? 저희가 1층 매장이라 바로 앞에 주차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어떤 게 있어요? 용산사랑 상품권 이렇게 구매 가능하구요 더 미라클 샵앤바만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? 글라스 판매가 가능합니다 맛보시고 직접 구매하실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맛떡입니다 한강진역 근처에 위치한 더 미라클 와인샵에 다녀왔습니다 이름은 와인샵인데 위스키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젠틀하신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으로 와인과 위스키를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, 2, 3, 2, 1 1, 2, 3, 2, 1 1, 2, 3, 2,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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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